여기 많은 분들이 KB부도고사 지수 통계 데이터 기준이고 올해 기준이에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데는 서울만.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거를 순위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서울만 지금 오는 걸로 나와 있죠. 네.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돼서 서울 같은 경우도 올해 5월 달부터 상승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능력히 말씀드리지만 KB통계가 너무 좋지만 좀 느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내리는 것도 똑같이 느리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5월 달부터 상승으로 나오죠. 실제 우리가 피부를 느끼는 건 2월 달부터 바로 상승에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빠른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로 보시면. 네. 자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좀 더 많죠. 아까 이제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 강원도, 전북 이런 데도 좀 빨갛죠.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상승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타락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거를 플라워 차트를 이렇게 좀 보시면. 네. 이제 세종이 제일 많이 지금 매매 전세가 둘 다 떨어졌죠. 네. 그 다음이 대구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인천, 강원도 그리고 이제 뭐 전북. 네.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상승이 이제 막 시장이 된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부동산 통계 데이터 중에서 제일 정확한 게 뭐냐면. 네. 혹시 아세요? 리치고 시세. 아니 아니. 공신력이 없잖아요. 리치고는 아직. 어. 실버넷까지 쓴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게 뭐냐면은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실버넷과 지수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자체에 집계한 실버넷과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로 만든 요거 리치고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죠? 네. 약간의 이제 상승을 하락의 풍만 다르고 한국부동산원의 실버넷과 지수는 최신 데이터가 5월달인데 리치고는 이제 8월달. 아. 조금. 많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요 리치고 통계가 이제 한국 공신력이 가장 높은 한국부동산원의 실버넷과 지수랑 가장 유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 도를 한번 데이터로 볼게요. 네. 플라우 차트를.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더 많아졌죠? 네. 네. 더 많아졌습니다. 뭐 수도권은 계속 빨갛고요. 그 다음에 좀 울산 같은 경우도 꽤 빨갛고요. 전북, 충남. 네. 네. 이런 데 지금 다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고 시세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상승한 지역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서울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경기도. 그 다음이 인천.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네. 네.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제주도나 세중이나 광주나 경남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약세를 좀 연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이 맞다. 그럼요. 네.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고 있죠. 네. 그럼 대표님 한도 부동산이나 KB 통계로는 좀 미치고 시세로 그렇고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 포함해서 네. 서울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표님 지금이라도 좀 집을 사야 되는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조정이 나올지 좀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물어보신 거에 제가 답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지역마다 다르고요. 제가 울산 같은 데는 내 집 마련이면 사실 괜찮다고 제가 몇 달 정도 말씀드렸죠. 맞아요. 저 김기현 이후 방송 보시는 분들 올해 초에 김기현 해피언이 인터뷰했을 때 기억나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울산은 올해 좋다. 사도 좋다. 두 번째는 세종시는 아직 허리다. 무릎까지 좀 더 기다려오라. 지금 세종은 떨어지고 있고 울산은 오르고 있죠. 정확히 맞추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제가 눈이 말씀드리는 거. 지금은 단기 반등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 정책이 만든 단기 반등자. 그리고 이거는 스트레스 DSR이 2차가 시행되면 이제 불꽃이 사그라들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 이 실거력과 보이시죠? 네. 자. 이때도 보시면 금융이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위로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집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때 지금 이제 이때도 단기 반등장이 2009년 9월 달에 끝났거든요. 네. 9월 달에 딱 고점 찍고 그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만약 지금이 2009년 8월 같은 시기예요. 집 사시겠습니까? 알면 안 사죠. 왜 안 사요? 네. 모르면 하겠죠. 꼭 걱정돼서 도울 것 같아서. 어.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랑 똑같냐.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1년 10월 달에. 네. 이거 보세요. 자. 리치고 AR 시대도 그렇고 가장 정확한 공인된 한국 부동산의 실거력과 지수를 받았고 그렇고 정확한 고점이 언제였죠? 21년 10월. 네. 그리고 대한민국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있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21년 10월 달에 뭐라고 그랬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조로의 매도 기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맞았는데 지금 시점이 저는 뭐라고 보느냐. 지금 시점을 21년 지금 8월 달과 지금 방송 찍고 있는 24년 8월 달이랑 너무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점 거의 그냥 다 오기 직전. 네. 이제 올라가기 매우 힘든 시점이 9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 좀 기다려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시면서도 그럼 집값 파랗게 좀 트리거가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트리거를 알기 전에 지금의 집값이 왜 상승이 왔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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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들도 알아야죠. 네. 자 요걸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딱 만든 자료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분기별 입주물량과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차트가 나와 있어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년 10월 달에 정확한 고점 이후에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21년 10월 달에 정확한 고점 이후에 약하게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됐죠? 극격하게 또. 7월 달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어떤 문제가 걸려 있었죠? 뭐 pf 대출 터지고 등촌조금 청약 터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제가 찍은 영상 때문에 아직도 욕을 먹고 있는데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등촌조금은 큰일 날까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8천억 정도가 되는 3개월짜리 단기 대출 그것도 금리가 15%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고급의 대출 만기가 1월 말이었습니다. 아. 그냥. 그럼 뭐 막을 수가 없어졌죠. 상황이 됐고. 막을 수 없어지면 진짜 큰일 났겠죠. 그런데 이제 막아야 되니까 정부에서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급하게 꺼내고 신세가 틈내도 꺼내고 부양책을 펼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등촌조금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을 펼쳤던 시기가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 바닥을 찍었던 딱 그때. 그리고 나서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어때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작년 9월 달에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만약 이 흐름이 한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 다시 하락이 올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락이 왔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청소원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뭘 한 거예요? 신세가 특례를 해서 또 돈을 풀고 신세가 특례만 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증여세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원래 처음 자녀는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비과세인데 이거를 1억을 더 얹어서 1억 5천. 그럼 부부 합산하면 3억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상금으로 주는데 1억 5천까지는 세금이 한 푼이 없는 거고 2억 5천을 줘도 세금이 천만 원도 안 돼요. 일단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억 5천씩 그냥 팍팍 주는 거죠. 그럼 부부 둘이 한 번 5억이잖아요. 거기다가 신세가 특례받고. 그러면 정말 부부 돈 하나도 없어도 한 9억짜리 그냥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24년은 상중하죠. 제가 굳이 상고하자라는 표준을 쓰지 않은 건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이때도 정책 꺼냈을 때가 정확한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특례보금자리 론을 풀어서 이 특례보금자리 효과가 언제까지 갔냐면요. 8월 말 정도까지 갔습니다. 8월 말 정도까지 가는 거였는데 원래는 스트레스 DSR이 2차가 7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DSR 1단계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가상금리가 25% 더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상금리가 0.2호가 아니라 0.7호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영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상중하자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그런데 급하게 PF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스트레스 DSR 2차를 9월로 미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가계의 부채가 폭주이 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2024년의 상반기가 시장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분기 연속으로 공급 절벽이었어요. 서울이. 이거 보이세요? 여기 분기별인데 5천 세대가 안 돼요. 계속. 너무 적네. 이런 일은 2020년 이후로 처음에 있는 일입니다. 공급이 하필이면 이때 생각에 적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물론 전 고점을 회복한 곳도 있지만 서울 평균적으로 봤을 땐 역사적인 고점이 21년 10월까지 왔습니다. 지금 아직 한참 모자라요. 물론 일부 지역은 근처까지 올라온 지역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부채가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낀 거죠. 얼마 전에 한은 총재가 그랬잖아요. 빚이 더 늘면 뭐가 올 수 있다? 경제의 위기 올 수 있다. 금융위기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총재님이 그럴 얘기를 할 줄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은행들한테 대출 규제 좀 해라. 그랬더니 뭘 한 거예요? 금리만 22차례를 올린 거죠. 7월 이후로. 22차례를 올린 거예요? 금리만 올린 거예요. 금리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니 대출 규제 좀 하라 그랬더니 관리 좀 하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해? 뭐라 하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24년 8월 달에 지금 갑작스러운 대출 한파가 지금 몰아쳤잖아요. 맞아요.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스트레스 dsr을 어떻게 지금 하라? 수도권은 땡겨서가 아니라 수도권은 가상금리를 0.75가 아니라 1.2%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 좀 이따 제가 다시 대출 과연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출 한도가 꽤 많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25년 7월 달에는 스트레스 dsr이 3차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모든 대출 기타 대출까지 다 들어가요. 자동차 대출. 1금융권 2금 전부 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출이 앞으로 갈수록 쉽지 않다. 거기다가 제가 올해 4분기부터는 저는 조정이 좀 올 거라고 보는 게 그동안은 입주 물량이 되게 작았는데 앞으로 1, 2, 3분기는 어때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입주 물량이 어때요? 3분기 연속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3분기 연속 지금 이제 2020년 이후로는 꽤 많은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가 끝나고 대출 조이고 공급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다. 네. 그러면 대표님 정말로 한 10월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치상으로 꺾일 수 있다? 네. 일단 정확하게는 수급상. 수급상.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9월달부터 안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꺾이기 시작하면 매매가격이 언제 꺾이냐면 한 달 반이나 두 달 지나면 보통 매매가 꺾여요. 그러면 10월 중순이나 11월달부터는 이제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기다려 보자가 맞을까요? 아니 기다려 보자가 아니라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플랫폼을 하는 회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집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죠. 그리고 제가 모든 지역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울산. 울산이 완전 발바닥입니다라고는 제가 얘기는 못 하지만 울산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산에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라면 하셔도 좋다. 그리고 기왕이면 경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은 뭐라 그래요? 절대 하면 안 되다. 절대라는 제가 말까지 붙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년 10월 달에 정확한 고점이 있는데 지금 언제랑 유사하다? 21년 지금 8월 달이랑 유사하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과거를 그렇게 잘 까먹는지 21년 22년 초에 영끌해서 집 사 가지고 벼락거지 되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힘들었죠. 아니 그런 일이 안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또다시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는 제가 단일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금리기 때 고점이 321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말에 저점이 170 그다음에 코로나식의 고점이 414였고요. 지금 얼마야 341인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 대비 지금 28.2% 상승되어 있고 평균 수준으로 회기하려면 얼마 하락해야 된다고요? 22%? 네. 그러니까 지난 역사적인 평균 정도로만 회기를 해도 그렇게 되려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22% 하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점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몇 퍼센트 하락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50.4% 50%?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22%에서 최대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요. 많군요. 그런데 이걸 집을 지금 산다? 정부가 이런 당장 내 앞에 사탕발리를 해준다고 이것 때문에 한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죠. 그렇군요. 대표님 좋습니다. 이어서 저희 2부에서 정부에서 이어질 대출, 공급 정책들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집값이 이렇게 올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 있을까요? 일단 처음 내놓은 게 8월 8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펼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도심에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다음에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좀 이것도 빨리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해야 되는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효과를 그런데 사실 심리적 효과도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 그랬냐 8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불씨를 지른 사람이 누군데. 그렇잖아요. 정부가 불씨를 질렀잖아요. 대출 특례 각종 특례하고 결혼하면 증여세 비가세 한 대 높여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불을 질러놓고 뒤늦게 와서 이런 당장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한참 후에 5년 10년 뒤에나 현실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공급 정책 꺼내 들고 와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바로 결과로 바로 이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이런 공급 대책은 절대 금방 영향을 못 미쳐요. 오래 걸렸군요. 그런데 뭐예요? 금융 정책 대출 정책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빨리 금융 정책이나 대출 정책을 쪄야 된다. 그래야 이게 즉각 잡을 수 있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찍은 바가 있는데 이게 8월 말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거는 완전 우리가 갑분사라고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싸늘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싸늘해졌나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8월 23일까지 이 주담대 증가액이 어때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과개부치 심각한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고 강력한 경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은행에다 얘기하니까 은행에서 지금 각종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또 급작스러워요. 아니 뭔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걸어 한 1미터가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내가 예상하면은 닫혀요? 안 닫혀요? 그래서 좀 뭐 대비를 하니까 안 닫히거나 안 닫히죠. 네. 할 수 있죠. 착지를 잘 할 수 있죠. 근데 한 이 정도 한 20cm밖에 안 되는 높이라도 내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걸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 계단 잘못 없는 줄 알고 하다가 그냥 끄끗하면은 발목 나가잖아요. 네. 지금 담보대출 이런 대출 쪽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상막하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dsr을 정부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가이드한 dsr 이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지금 대출을 줄이란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거치식 거치식으로 이자 내는 것만 하는 거 중단해라. 그 다음에 모기지 보험 적용 중단 통한 한도 축소해라. 자 이거가 하면은 보통 이제 방 빼기라고 해서 그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자 이거를 하잖아요.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대략 5천만 원 정도씩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지금 kb국민회의원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은 수도권은 지금 최장 대출 기간을 5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한 2020 특례보금자료는 나오기 전까지는 30년짜리 대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최대가 30년이었죠. 네. 근데 이걸 갑자기 40년짜리를 만들더니 50년짜리를 만들더니 그래서 40년 50년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길게 빌려서 뭐 많이 빌리고 부담이 적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저쪽으로 쓰겠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 사는데 야 왜 당장 사람들은 머뭇나 생각하지 않잖아. 내가 85세 90세까지 살았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나이 때까지 돈과 파이드는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 내가 납입해야 되는 돈만 줄어들어도 그냥 집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와서 또다시 30년으로 확 줄여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도 줄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님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 가이드보다도 더 줄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막 기간 축소하고 보험 중단하고 너무 급격하게 좀 그런 감이 진짜 있네요. 네. 이게 꼭 관치금이 나기도 하고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이로 인해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해라.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출을 갑작스럽게 옥죄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이 9월 달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센 게 또 남았군요. 그리고 3차는 내년에 또 3차가 시행되고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뭔가 핵심 포인트. 자 스트레스 dsr에서 우리가 대출의 한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라는 걸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가산금리가 1단계에서 25% 2단계에서는 50% 3단계에서는 10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가산금리가 얼마예요? 1.5%입니다. 그래서 1.5%에 25% 1.5%에 50% 1.5%에 10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적용하면 3% 아닌가요? 아니요. 1.5%에 100%니까 1.5%죠. 아 1.5% 아 그렇죠. 아 이해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그런데 그런데 히트는 뭐냐 이 가산금리가 밴드가 있어요. 1.5%가 고정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하단이 1.5%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상단이 얼마인지 아세요? 3%입니다. 3% 그럼 그게 올라갈 수 있다는 네.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뭐냐 지금 관계 당국 여러 군데에서 뭐냐 지금 한국의 대출 문제 너무 심각하다 라고 모두가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고 뭐예요? 갑자기 지금 대출 쪽으로 지금 옥주를 잡고 있고 이게 만약에 대출이 더 심각하다 그러면 가산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지금 2% 2.5% 3%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지금 딱 제도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워낙이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을 언제라도 급작스럽게 지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저희 지금 9월에 뭐 0.25% 기준금리이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뭐 0.25% 내려도 가산금리 1.53% 올려버리면 네.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0.25% 무슨 금리이나 좀 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눈에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게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트예요. 이때 금융이 터지기 전이 거의 8%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내려갔다가 이때 다시 올랐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1부에서 지금이 2009년 8월달 같은 시점인 제가 집을 사겠냐고 물어봤죠. 그렇죠. 이때도 금리가 6.2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내려갔죠. 2013년 말 정도까지 3.7호까지 내려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진짜 많이 내려갔죠. 네. 그런데 이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나요 이때가 한창 떨어질 대세 하락기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져도 서울의 아파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지방은 다 올랐습니다. 지방은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 안 좋다 하시는데요. 지방이 지금 얼마나 앞으로 좋아질 데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군요. 지방은 올 수 있다. 품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미 일부 시작이 된 지역들도 있고 내년부터는 지방지역이 바닥을 짙고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저는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품도 별로 없고요. 지방은. 그렇군요. 대표님 저 3부 때 제가 지방 많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종합을 해보면 지금 대출 규제 정책이 워낙 세게 나와서 집값을 결국은 아까 1부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한 10월 11월부터는 좀 잡혀 나갈 거다. 네. 집 절대 사지 말라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보면 공급 대책 중에 흥미로운 게 강남에 그린벨트 풀어서 네. 뭐 아파트 공급하겠다 이런 류의 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 진짜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대표님은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새 아파트를 살기를 원하잖아요. 네. 네. 새 아파트를 지울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죠. 결국 방법은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를 부셔서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하거나 이게 힘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 풀어야죠. 아 풀어야 된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일단 예상하시는 거는 이런 대출 규제 정책과 스트레스 dsr 등의 시행으로 집값이 잡힐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잡힌다면 안 풀어도 되는 거고 거기서도 좀 불이 붙으면 그때는 정말 풀어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규제를 풀고 대못을 좀 뽑아서 이쪽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재개발 재건축. 왜냐하면 이제 서울대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가 많아요 안 많아요. 부족하다고들 하죠. 많죠. 아니 서울에 기존에 이미 있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많이 있죠.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얘를 새 아파트로 짓거나 뭔가 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지어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기존의 아파트들은 신경 덜 쓰겠죠.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럼 이런 데는 잘못하면 슬로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구나.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공급 측면에서도 아까 조금 얘기를 해주시다가 출중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빌라 관련해서도 뭔가 대책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까요. 저희가 빌라 관련해서도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빌라는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뜨거운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또 공공주택 매입해서 임대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빌라를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전세상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염려가 되니까 이걸 아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면 전세상에 대한 위험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 잡아야 되는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죠. 아파트 시장이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과 대출 규제 이런 걸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수도권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걸 잡는다고 치고 지방은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좋지 않죠. 그럼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면 지방은 더 죽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은 지방은 이제 집값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중공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고 지방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중과세나 지방의 주택을 취득을 할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폐지나 또 미분양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를 해둔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렇게 집값을 대출로 잡고 나면 말씀해 주신 양도세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취득세의 중과분을 풀어주는 그런 대책들이 수순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지방으로 조금 수요가 쏠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 그러면 지방을 투자로 하시려는 분들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지방을 투자로 어떻게 해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선수들이 뛰어들어서 사실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지방은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 모둠지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럼 지방의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광역시들 많이 있잖아요. 대구 부산 세종 울산 광주 그럼 지방에 계신 무주택자 분들은 서울과 달리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지 조금 큰 틀에서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지방마다 좀 다른데요. 일단 확실하게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는 또 어디냐. 대구예요. 대구. 대구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올해까지는 많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내년 어느 지음부터는 바닥 찍고 다시 저는 터너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대구는 올해 말에서 내년 한 여름 전 사이가 최적의 타이밍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큰 시나리오는 뭐냐면 21년과 24년이 유사해요. 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시장의 고점이고 그리고 21년에 10월에 고점 찍고 22년 하반기에 큰 하락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4년에 지금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서울이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한 하락을 보이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상당한 큰 하락이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폭락이 온다. 그러면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 대장이 흔들리니까 지방도 같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가 같이 흔들릴 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완만하게 만약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사면 좋은 지역들이 꽤 있죠. 그렇군요. 그거는 조금 서울 상황을 지켜보고 규제정식도 지켜보고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그런 것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저는 올해 말에서 내년 말 어느 즈음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금매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싸게 내진말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어서 저희 내진마련 꼭 해야 되는 탑3 지역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리치고 데이터상으로 볼 때 실거래까지 수를 가장 유사하게 정확하게 따라가는 리치고 데이터상으로 볼 때 지금 내진마련을 하면 좋은 지역 대표님이 한 탑3 탑3 한 번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탑3 일단 울산 울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구 울산 대구 이순이 대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남 충남 이 정도가 내년 한 말 정도까지 해서 내진말을 하면 되게 좋을 만한 지역 중에 하나죠.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한 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먼저 대구를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최근 10년 동안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거든요. 거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역사적 저점 근처까지 갔네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87이죠. 그럼 이 정도면 2016년 한 11월 달? 가을 정도랑 유사하거든요. 역사가 되게 싸요 안 싸요? 굉장히 싼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집을 사는데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서울이랑 많이 다르네요. 서울이랑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서로 다르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뭐냐? 걸리는 건. 그리고 소득 대비에서도 어때요? 6배밖에 안 돼요. 소득 대비에서는 이때가 6.4배였는데 소득 대비에서는 지금이 2015년 정도랑 똑같아요. 진짜 싼 겁니다. 진짜 싼 거네요. 네. 그래서 대구 아파트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도 투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절대 권력자인 은행 이자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 이자가 3.5% 붙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3.3%밖에 안 돼요. 되게 낮네요. 되게 낮죠.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더 빠지면 좀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년부터 대구의 아파트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작년과 올해의 입주 물량이다. 네. 입주 물량이에요. 지난 20년 중에 제일 많았죠? 네. 그러니까 하락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데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평균 이하로 이제 내려가네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딱 이것만 놓고 서울이니 뭐니 경제 펀더멘트라 이거 싹 다 빼고 네. 이거 모른다라고 치면 내 집 마련을 언제 하는 게 좋다?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대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다. 좋다. 그리고 대구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경매를 추천을 드리는데 리치고에 가면 토지 건물 경매 아파트 다 있죠? 중계까지 있고요. 이게 이제 매각 들어가시면 여기서 경매통계 매각통계 들어가시면 대구를 보잖아요? 대구의 아파트만 보잖아요? 대구의 아파트 경매 물건 많아요 안 많아요? 되게 폭등했어요.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까지 많아. 그러면 지금 대구의 지금도 싼데 만약에 경매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더 싸게 사겠죠. 만약에 취득세 중과 없었다. 저 대구의 아파트 사러 가죠 경매로. 아 다주택자들한테도 매력적이네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의 실시효자 이러신 분들은 경매로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사야 된다. 올해 말에서 내년 겨울까지 이 기간에 사야 된다. 제가 이제 vip 멤버십이라고 좀 고액으로 대한민국 유망한 이런 부동산 지역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멤버십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유망 지역에서 경매로 플러스피 투자를 벌써 두 채나 하셨어요. 와 그래서 경매로 하니까 싸게 사니까 돈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서울은 불가능한 일이네요. 서울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매매가 워낙 비싸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 이지만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구 어때요 좋아보요 안 좋아보요. 너무 좋아보이는데 대표님 저 질문 이거 시청자 대표 댓글에서 질문 드릴게요. 네. 대구 좋은 건 알겠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는 범사만삼 범호동 만 천동 그 핵심지 두산위브 제니스 이런 데 거기는 많이 올랐더라 다시 그럼 대구는 그런 데만 오르는 거 아니냐 핵심지만 다른 데 청라 언덕역 아니면 동대구역 근처 이런 데 사도 되냐 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별 소득 데이터나 그다음에 영유아 수나 가임녀석 인구수 이런 데이터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런 게 있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대구로 들어가 볼게요. 대구가 소득이 되게 낮은 동네에요. 이제 보시면 인천이 이제 전구에서 12등이고 그다음에 대구입니다. 강원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요. 소득이 낮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높 죠. 일단 대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에요 수성구 수성구 그다음 달소구에요. 달소구 수성구가 달소구 그리고 이제 동으로 보니까 수성구가 거의 다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수성구가 굉장히 소득이 높은 동네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영유아나 가임녀석 인구수 데이터를 보면은 자 수성구가 여기 있습니다. 수성구가 영유아 인구수가 한 8300명 정도 되고요. 가임녀석 인구수가 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수성구보다 훨씬 더 많이 어린아이와 가임녀석이 많이 사는 데가 어디에요. 달소구 달소구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뭐에요 수성구도 보겠지만 저는 달소구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달소구가 소득이 어땠어요 . 좋았어요. 두 번째로 높았잖아요 . 좋은 동네입니다. 내가 돈이 되면 1급지로 가는 게 맞아요 .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 자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요 타이밍과 지역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가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 예를 들면 서울이 올라 그러면 강남이 먼저 달아오르고 강남이 좀 더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노원구로 안 올라요 다 올라요 시차가 있고 상승 과 하락의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큰 패턴은 다 비슷하게 오르고 내리고 해요 .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뭘 크게 신경 써야 되냐 중장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부동산 을 사는 게 타이밍적으로 내가 무릎 밑에인지 어깨 위에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서울은 어깨 위에서 계속 지금 대기킷방송 나오면서 이러 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기니까 뭐예요 이 짧은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들 대구는 뭐예요 지금 무릎까지 왔어요 .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디 가 뭐 더 올라가니 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아파트를 고를 때 신경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냐 절대 많이 오를 거를 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취향 제발 버리시고요 뭘 하셔야 되냐 잘 팔릴만한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잘 팔릴만한 아파트 즉 무슨 얘기에요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를 사시라고요 남들이 선호 내가 선호하는 거 말고 남들이 선호할 만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세대 수가 좀 많아야 되겠죠 세대 수가 뭐 너무 작다 요즘에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나 뭐나 이런 것들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되려면 최소한 500세대 이상 에 어느 정도 좀 그런 대단지 아파트 대장 아파트 지역에 그리고 가능하면 초품 하나 또 인근에 좋은 학군이 있거나 이런데 편시월 좋거나 그런 아파트를 고르시면 이제 쉴 수가 없죠 수선거 안 들어도 괜찮다 네 대표님 그럼 또 이제 울산이 사실 1순위로 뽑아주셨잖아요 가장 좋다 네 울산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이게 리치보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기업들이 엄청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상승자가 오면 제가 다 문 닫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제가 이거 만든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걸 자동화시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세 상승장이 아니니까 이러죠 대세 상승 시작돼서 이거 리치고로 돈 버는 사람들 지금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지만 돈 버는 사람들 생기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 값어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얼마나 아실 분들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보시면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평균보다 살짝 조금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물론 이때까지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허리 밑으로는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입주물 양이 계속 줄어들죠 네 많이 줄어든 네 계속 많이 줄어듭니다 울산은 전세 수급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매매 수급도 이제 불이 붙었죠 그리고 전세가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수요가 뜨겁다 라는 건데 아까 대구에서 대구와 울산의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일자리예요 울산 같은 경우는 여기 일자리 데이터인데 여기 빨가면 일자리가 많이 지는 건데 여기서 제일 빨간 게 어디예요 울산이에요 울산 2% 울산 그다음 또 어디예요 충남 그런데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대구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랑 울산이랑 충남 정도는 관심 드시면 좋겠다 울산이 되게 모든 면에서 좋네요 울산이 좋죠 울산이 훨씬 소득도 높고 그런데 싼 거는 누가 더 싸다 대구가 훨씬 더 싸고 울산도 너무 좋은데 울산은 경매물건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아 경매물건이 없군요 차이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 집만을 하는 입장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 대구에 가서 지금 내 집만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경매로 경매로 리치고 경매 이용해서 못하시면 리치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얼마나 지금 좋은 시기인데 이런 건 하셔도 된다 왜 데이터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렴하니까 저렴하다 대표님 울산에서 보면 울산도 구가 북구 남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부 투자자분들이 울산의 외곽권에 그렇게 갭 투자를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의 전세 매매 붙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거는 울산이 좋다고 투자를 권하시는 입장은 혹시 아니신가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아파트라도 어떤 아파트여야 된다 잘 팔릴만한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거 그렇죠 대단지에 초품만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고 전세까지 자꾸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허리보다 살짝 위에 있죠 여전히 거품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최대 몇 프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17.2% 그렇죠 최대 17.2%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최대 그런데 충남에 입주 물량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네요 네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충남은 좀 더 있어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좀 더 저는 하락이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 충남도 너무 넓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넓죠 충남도 지역에서 그래서 충남도 이미 이제 시작이 된 지역들도 있고 내년부터는 내년 어느 지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 수급이 어때요 점점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죠 입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요 그럼 내년에는 더 안정화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충남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충남이 여기 인구수 세대수 플라우인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세대수도 늘고 인구수도 늘고 자 이거 최근 한 2년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최근 2년 동안 세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데는 인천이고요 두 번째가 충남입니다 세 번째가 대구예요 오 그렇군요 의외입니다 대구 자 인구수가 제일 많이 넣은 데는 어디예요 증감율입니다 세종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인천이고요 네 세 번째가 누구예요 충남 네 번째가 경기 자 서울 어디에 있어요 서울은 안 보여요 서울 14등입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인구만 13만명이 넘게 빠졌고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이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도시니까 인구랑 세대수가 느는 건 알겠는데 충남이 어때요 충남은 딱히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은근슬쩍 강자네요 자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인구수와 세대수가 느는 데가 어디다 충남입니다 충남에 그만큼 뭐예요 잠재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남이 일자리를 보니까 최근 한 1년 정도 보겠습니다 일자리 증가율이 어때요 빨간불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다 파란색이잖아요 일자리가 줄고 있어 그나마 인천 늘고 충남 늘고 그 다음에 충북 늘고 경남 늘고 울산 늘고 나머지 것들은 일자리가 지금 줄고 있다고요 그런데 충남은 일자리 늘죠 인구수 세대수 늘죠 그 다음에 한 허리 정도 위치에 있죠 앞으로 입증은 계속 줄어들 거죠 종합해보면 도시는 지역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입증 물량 줄어들고 그렇죠 가격도 좀 내려올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년 어느 즈음에는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대표님 그럼 울산 대구 충남의 내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내집 마련하셔라 이런 말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죠 무리 없고요 만약 경매로 한다 지금 당장 하셔도 됩니다 경매로 하면 지금 당장 하셔도 되고 저를 위해 기회를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웅달 책방 리치고 유튜브 계속 좀 보시면서 기다리셔라 기다리셔라 제가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가 주요 이슈였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다뤘는데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대표님이랑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오르는 지역 혹은 투자성 있는 지역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방송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도 하러 가야 되고 대표님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아마 상승장이 되면 영상에서 저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 초기까지 어떻게든 제가 우셔보겠어요 대표님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가 5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좀 뭘까요 전세는 원래 특별하게 공급 폭탄만 없으면 전세는 계속 상승을 해왔죠 원래 오르는 거다 원래 오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훨씬 더 더 많이 올랐어야 된다고 봐요 훨씬 더 올라야 되는데 덜 오른 거다 덜 오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울의 전세수급 데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금리기 때 한번 훅 꺼졌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전세수급 이때는 180 180 진짜 높았잖아요 되게 높네요 근데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때 그런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분기별로 가장 작아요 네 맞아요 아까 1부 때 저희 얘기 나눴었죠 네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 입주 물량이 5000세대 정도가 안 되는 가장 작은 공급 절벽인데 전세수급이 얼마밖에 안 돼요 지금 144밖에 안 됩니다 원래대로는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지금 170 180 190까지 갔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세시장이 별로 안 뜨거워요 아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오히려 아니 이게 보세요 지금 역사적인 평균이 서울의 전세수급 역사적인 평균이 141입니다 그냥 평균 정도 지금 평균 그냥 원래 그냥 매년 우리가 평균적으로 느끼는 그 정도예요 지금 아 이게 체감상으로는 되게 많이 오른다고 느꼈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금액대가 커서 그런 건데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서울의 전세주택구입부담지수차트입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전세도 다 데이터를 만들었죠 자 이걸 보시면 평균이 이제 156이고 그렇죠 저점은 2014년 이때입니다 그렇죠 아 이때 이때가 이때가 지금 저기였는데 지금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몇 프로 하락해야 된다고 나와있죠 5.5% 저점까지 하락하려면은 33%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도 지금은 허리보다 더 높은 꽤 지금 고평가인데 왜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자 원래 2000년대에는 전세대출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전세 살았죠? 그냥 모은 돈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네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전세대출이라는 걸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억 3억 4억 금액을 계속 올려주고 전세니까 소득을 봤어요 안 봤어요? 소득을 안 봤습니다 아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네 소득도 보지 않고 전세대출을 막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치게 올랐던 거죠 진짜 엄청 올랐네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정책 당국자들 혹시 듣고 계시면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설픈 서민을 도와준다는 정책은 결국은 서민을 죽이는 건데 자 보세요 손쉬운 전세대출을 하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쉽게 쉽게 전세대출을 막 들어가서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되니까 매매를 밀어올립니다 매매를 밀어오니까 전세가 더 올라 그러면 뭐예요? 서민을 살리고자 만들었던 정책이 서민을 오히려 더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만들 때 1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정책이 나중에 갖고 올 후폭풍까지 다 고려를 해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펼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 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4분기부터는 공급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강세는 지금의 어떤 공급 물량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약하다 더 세게 올랐어야 되는데 좀 덜 오른 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왔던 우호적인 전세자금 대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아지고 있다 쉽지 않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도 좀 명확하게 뭔가 좀 쪼이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대표님 그러면 전세가가 그래도 지금 어쨌든 오르고는 있잖아요 오르고 있죠 그럼 뭐 내년까지 좀 전세가가 오르는 게 멈출 수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올해 4분기에는 입주물이 지금 꽤 많잖아요 특히 이제 강동구나 동대문구 이런 데가 지금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저는 일부 좀 전세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입주물량이 좀 없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그냥 뭐 한 강보압 정도 강보압 정도 어쨌든 지금의 좀 체감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입주물량이 이제 적은 시기는 올해 3분기로 딱 끝나거든요 9월 달이면 끝납니다 10월 달부터는 서울의 공급이 많아져요 많아진다 그럼 그 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려는 질문이 공급부족론이었거든요 서울 역전세 이야기는 속 들어가고 공급부족론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25년, 26년 서울 공급부족으로 집값 대폭등 온다 이런 얘기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실제 공급이 부족한가요 대표님? 뭐 데이터로 봐야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상승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맨날 상승만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고 맨날 하락만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역도 따지지도 않고 시기도 따지지 않고 맨날 상승 얘기만 하거나 맨날 하락 얘기만 한다 믿고 거르세요 믿고 거르세요 믿고 거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어서는 절대 돈 못 벌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 우리가 중학교 때가 배우잖아요 가격이라는 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상승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항상 무슨 얘기예요? 맨날 공급만 가지고 얘기해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얘기하지 않고 아니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공급만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 공급이라는 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마우스를 공급을 하는데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얘가 100만 원이야 살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가격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를 불러올 만큼 비싼지 싼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빠진 건 사실 반쪽짜리죠 그런데 공급 논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항상 한다는 거죠 먼저 이 공급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공급을 바라볼 때는 서울만 봐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직주 분접이 되는 지역을 같이 분석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수도권은 뭐예요? 같이 분석해야죠 수도권은 그렇죠 서울 출퇴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도권을 제가 입주문을 해놨는데 여기서 직주 분접이 좀 되는 지역만 제가 골라볼게요 직주 분접 이 정도 눈에 있는 지역들은 서울에서 얼추 출퇴근 무체체 타고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들의 이렇게 입주물량만 제가 2천을 좀 보니까 빼고 이 정도만 화성 정도까지만 제가 포함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물량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내년에 작나요?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자 진짜 입주물량이 작았던 시기는요 11년 12년 특히 13, 14, 15년이었습니다 저 때랑 비교하면 별로 적은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자 이때 13년에 입주물량이 진짜 작았잖아요 8만 6천 세대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내려갔죠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자 내년에 입주물량이요 2011년보다 많아요 그러네요 11만 5천 세대 거의 되니까요 자 26년은 작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뭘 놓치고 있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착공 및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 이게 이렇게 많아요 지금 착공이나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 여기 방배 5구역도 여기 있죠? 네 네 방배 5구역 그 다음에 여기 이주미 철거 단계에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빠진 거죠 그리고 리치고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플랫폼에서 공급 물량에서는 뭐가 빠져 있냐 후분양 물량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 후분양하는 물량들 네 왜냐하면 후분양하는 건 입주 날짜가 정확하게 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은 뭐예요? 입주하기 불과 얼마 전에 후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몇 달 전에 하니까 그렇죠 강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 4월인가 올해 입주하는데 분양을 8월 달에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입주물량 데이터에 제대로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 안 잡혀요 그럼 그걸 빼고 그냥 선분양 시장 그것만 지금 보고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데에 따라 확정 물량이라고 해서 네 이거만 봅니다 어 맞아요 저도 이 그래프 봤어요 그 기사에서 자 이렇게 보니까 언제부턴 확실하게 작아요 26년부터 네 맞아요 그래서 26년에 이렇게 작으니까 25년에 선반영돼서 이제 대세상금 같나 뭐 이런 물리죠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 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의 강남이나 서초나 서울에 뭐 마영설이나 웬만한 집가 진짜 이거 내가 이거 벌어서 내가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출을 해도 저는 못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어요 이게 그렇죠 정말 돈 많은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1년 짧으면 1년 길면 2년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거래량 많고 가격 오른 거에 집중하시고 21년 8월 달에는 안 그랬어요 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올까 말까 한 조례 매도기 에 왔다고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 에 제가 유명 유튜브 채널에 얘기 했을 때 제가 그때 태어나서 가장 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가요 가장 많은 욕을 정확히 맞추셨는데 니가 부동산을 뭘 하냐 왜냐면 사람들 그때 분위기만 취해 있으니까 그때 한창 오를 테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역시 진짜 김기훈 그걸 어떻게 알아 맞추냐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뭐 조정해봐야 5% 10%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30에서 40% 조정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부 지방은 거의 60% 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만든 이런 단기 반등장이 또 취해가지고 21년 쪄로 또 영글에서 못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또 사고 있습니다 이거 상승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올해의 시장은 22년과 내년의 시장 25년 은 22년과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 공급 물량 작은 거 아니에요 내년은 많아요 그다음에 내후년도 이걸 전체로 바꾸잖아요 그 분양 후분양 하는 것들이 다 어디로 와요 26년으로 온다니까요 지금 여기 데이터 상으로는 빠져있지만 이게 26년으로 추가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공급 물량 예식 하시는 우리 교수님 누구 있다라고 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착공 분양하는 물량들 그다음에 이주민 철거 단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싹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서울에 엄청난 폭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만큼 입주 물량이 작은지 팩트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많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 절대 이때 부족했어도 떨어졌잖아요 부족했는지도 떨어졌는데 그 정도도 전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하니까 내가 부동산 강의를 하니까 내가 뭘 또 하니까 옳은 얘기를 해야 나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져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아니 그래야 리치고 부동산 플랫폼도 많이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누구보다 이 분야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저는 이런 물량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시는 분들 저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짜 상승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니라니까요 서울은 아니다 서울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울산 충남 이런 데는 올해 말 내년 이미 울산에 시작이 됐고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거라니까요 경매로라면 지금도 사셔도 돼요 지금서도 된다 경매로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서울의 엄청난 규모의 둔촌주공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24년 11월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전세가나 매매가에 이게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 이거를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분기별 이걸 데이터로 분기별로 한번 보자고요 분기별로 서울에 이게 이제 분기별 입주물량 데이터거든요 네 어때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조금 좀 있죠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에 주로 영향이 있을 거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동구 동대문구 이런 데가 지금 공급 물량이 꽤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주변으로는 저는 전세가가 좀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도 조금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까요? 매매가는 제가 보기에 작년에 이제 9월달 이후에 나왔던 그 정도의 조정은 저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정도의 조정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얼만큼의 큰 하락이 올 거냐 안 올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한 12월 빠르면 올해 12월 아니면 한 내년 한 2월달 정도 되면은 이게 완만한 하락으로 올지 22년 하반기처럼 급격한 하락이 올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확실히 좀 드러날 거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는 25년 하반기에는 상당한 급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더 거기에 좀 더 무게를 좀 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긴 시간 동안 저희 그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사실 손쉬운 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 내 실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실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들여서 내공을 쌓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저는 명확하게 이 데이터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일 주중 시간이 아니라 평일 저녁 시간 주말에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를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미래가 나타납니다 평일 저녁 주말에 징글징글 놀고 운동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그냥 뭐 맨날 TV나 켜고 이러고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일 저녁과 주말에 나의 뭔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한다 이런 사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영상 보면서 지금은 누구 말이 맞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들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돼요 진짜로 깊이 있는 내공을 좀 쌓으시려면 평일 저녁과 주말에 미친 듯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어떤 공부하셔야 되냐 부동산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저는 이거 느껴져요 진짜로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정말 인생을 저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 리치고 어플과 리치고 경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기현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